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4691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3255명, 경주 1129명, 울진 234명, 영덕 188명, 울릉 42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3%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3%입니다.